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신송홀딩스입니다. 신송홀딩스 과연 오늘도 급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국제 곡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신송홀딩스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신송홀딩스 오늘도 급등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송홀딩스를 좀 봐야 되겠는데 곡물 가격 올라가는 거 다시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신송홀딩스가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두 분 전부 다 더 갈 거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줄까요? 임 대표님? 네,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러니까.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신송식품, 신송산업에 대한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통 장류죠. 고추장이나 된장, 쌈장 이런 걸 만든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한식, 최근에 한식, HMR 관련돼서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송산업 같은 경우는 전분 생산 관련된 분야와 그다음에 곡물 수출입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연간 40만 톤의 쌀을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쌀을 수입하는 의무 수입 업체 중에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은 조금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한 33%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외 영업 정상화로 인한 영업이익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올랐었던 거는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을 보이면서 일단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곡물을 담당하고 있는 또 그리고 곡물을 이용해서 식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의 약간의 투자자들의 관심세가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송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곡물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 내에서도 조금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류 관련된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상당 부분 포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장류를 활용할 수 있는 한식, HMR 관련 쪽으로 좀 더 투자가 집중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장류 자체도 조금 젊은 세대에 맞춰서 저염, 그런 장류 출시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가 다 비해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신송 식품이나 신송 산업의 영업 이익 부분이 바로 지주회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주와는 다르게 이런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없다라는 것도 좀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송 홀딩스를 소개를 해주었는데 일단은 국제 곡물 가격 다시 올라가니까 요즘 안 올라가는 게 없죠. 신송 홀딩스도 역시 이런 부담을 어쨌든 소비자에게 정가시키는 작업을 하겠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것들에 일단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신송 홀딩스? 네, 안 올라가는 게 월급하고 지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출연료?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송 홀딩스를 바라보면서 지금 느끼는 건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조정폭이 좀 컸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에 강한 섹터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음식료 섹터. 어제 또 펩시코라고 하는 쪽은 또 그대로 급등했죠. 펩시 콜라 제로 라임, 이거 요즘 핫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음식료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격 증가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오른다. 그러면 같이 따라오르겠다라는 쪽인데 그러다가 만약에 가격이 안정된다. 오른 가격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익이 아주 크게 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런 관점에 이 음식료 업체를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신소홀딩스의 강점은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곡물 트레이딩을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나 홍콩에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쌀 수입과 관련된 쪽에서 이왕이면 싸게 사야죠. 그러다 보니까 곡물 선물 매매와 직접 인도 거래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의 강점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좀 더 활발하게 되겠죠.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신소홀딩스를 바라볼 때 실적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2019년도부터 실적 개선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영업이기 한 69억 정도가 나왔는데 시총이 지금 1천억대, 950억대 이 정도 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음식료 업체 치고는 완전히 비싸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네요.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 수준이 PBR 한 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같은 음식료 업체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계속 주가에 대한 변화들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요. 제가 먹어본 거는 신송냉면이 있습니다. 냉면이요? 네. 처음 보셨죠? 신송냉면? 네. 신송, HMR 계열로 나오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맛있어요? 잘 구하기는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신송냉면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신송홀딩스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좀 들쭉날쭉한 면은 있었지만 어쨌든 어제 종가 기준으로 8,2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5천 원대의 가격이었는데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두 분 모두 추가적으로 좀 상승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곡물과 관련된 식품 관련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